압박하박! 앰플라잉 창훈입니다. 여러분 드디어 앰플라잉이 2024 앰플라잉 라이프 하이라웃인 코알라룸프로로 MPI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코알라룸프로에서 처음 진행되는 콘서트이다 보니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과 신나게 뛰어놀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코알라룸프로 공연은 12월 1일 1일 제프 코알라룸프로에서 신우님과 여러분께 많이 오셔서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앰플라잉 창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